이거 당신이 샀어? 신데렐라는 아가씨만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일이 잘 안 됐거든요 될 때까지 힘내요 내가 있잖아요 진유스 대표 홍석표입니다 센터 총각이 아니고? 저 공탱이가 대형 사고 쳤네 너 그래서 이누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야? 못할 것도 없지 어 뭐야? 감히 내 재산을 손을 내 무슨 일 있어요? 나 김행자야!